18번입니다 플랫폼 게임의 파트 2 먼저 시청하시고 그대로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셨나요? 그럼 같이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과제는 뭐예요? 얘가 점프 중에 지금 보시면은 점프 중에 재차 점프가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점프는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점프와 동시에 오른쪽 왼쪽으로 옮겨 갈 수도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는 거에요 지금 현재 상태에도 옮겨 가는 건 되죠 점프 되어있는 상황에서 옮겨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제는 이거 첫 번째 했던 건 뭐예요 보시면은 if 문장을 넣고 이렇게 if를 넣고 여기다가 going up equal false duplicate 해서 이렇게 going up이 false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왔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오고 온 상태에서 up 에러를 눌렀을 때 그때 이제 얘가 실행되게끔 이렇게 생각하면은 일단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그런데 별 효과가 없죠 여전히 점프 중에 계속 점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점프 중에도 끊임없이 공중에 있던 상태에서도 false 상태가 나타나죠 그죠 화살표 있는 것 이 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going up false 에서 set gravity repeat 13 이렇게 13 13 반복하도록 만들어 뒀어요 그런 다음에 set going up false 이게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면에 닿기 전에 다시 false로 되는 상태가 공중에 뜬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공중에 뜬 상태에서는 절대로 다시 점프 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은 여기 아니라 여기 아니라 여기 아니라 오른쪽에 똑같은 겁니다 터칭 컬러 있잖아요 얘를 가져와서 쓰는거예요 가져와서 이제 지면에 닿은 발에 발이 지면에 닿았을 때 그때만 점프가 가능하도록 되는거죠 볼까요 이제는 점프하면은 점프 중에는 재차 점프가 안됩니다 지면에 닿아야지 반대점프 되죠 여기 있는 true와 false 이 값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닿아야만 돼요 자 이렇게 바꿔주고 두번째는 점프 중에 옮겨가는건데 점프 중에 지금 현재 옮겨가는건 지금 안되고 있어요 왜 안되느냐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if문장이 포에벌에서 첫번째 if문장이 있고 다음에 두번째 if문장이 있고 또 세번째 if문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셋 중에 하나만 가능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전에 이전에 다시 돌아와서 자 이전에 요런 상태 요 상태입니다 아니지 요 상태 요렇게 이 고잉 폴스 요렇게 되어 있는 이 상황 이 상황에서는 보다시피 어우 너무 크게 키웠네요 너무 크게 키웠습니다 좀 줄일께요 이 상황에서는 보시면은 요렇게 점프해서 점프해서 갈 수가 있어요 갈 수 있죠 왜냐니까 이 공중에 뜬 상황에서도 이 폴스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중에 뜬 있는 상황에서도 옮겨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만 점프하게 되면 이제 공중에 뜬 상황에서는 절대로 옮겨갈 수가 없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원리가 이해가 되시나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공중에 뜬 상황에서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요 이해가 되셔야 되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요것을 다시 요렇게 쭉쭉 터칭 컬러로 바꿔줬습니다 이제 터칭 컬러로 바꾸고 나니까 이제는 공중에 뜬 상황에서는 절대로 옮겨갈 수가 없는 상황에 없게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것도 왜 그런지 이해를 하셔야 되요 그냥 따라만 하시면 되는게 아니라 왜 그런지 왜 그런지 생각을 해야 되요 코딩을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런 방법은 뭐가 있어요 프로세스를 나눠주는 거잖아요 프로세스를 나눠주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얘를 어 두플리킷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얘는 별도의 프로세스에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레이싱을 만들어요 프로세스 레이싱을 시키는 거예요 얘는 얘대로 움직이고 또 얘는 얘대로 움직이고 둘이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가면서도 공중에 뜬어도 점프가 가능하죠 그죠 자 그러면 스프레이트를 두플리킷 하나 더 복사를 하고 그리고 해서 얘의 위치는 요렇게 세팅을 잡아줄게요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또다시 얘를 복사를 해서 두플리킷 해서 이번에 위치는 요렇게 만들어주고 또 두플리킷 해서 위치는 그냥 여기서 수정하죠 이게 낫겠다 그죠 구도 들어가서 자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요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스프라이트 게임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에요 왔어 왔어 점프 올라가고 그리고 점프 오우 점프 점프 그리고 뒤로 좀 갔다가 점프 올라왔죠 뭔가 부자연스럽긴 합니다마는 요렇게 보통 플랫폼 게임을 이렇게 만들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중간에 걸렸어요 중간에 걸렸는데 이렇게는 되면 안되죠 얘가 위로 올라오던가 내려오던가 해야지 중간에 딱 걸리면서는 좀 곤란하잖아요 그러는거는 버그죠 버그를 한번 수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는 플랫폼 게임의 파트 2라고 저장을 해놓을게요 파트 2 다음은 조금 더 순간에 점프 조금라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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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